아샤 아 뭐있어 뭐있어 자 해외 동포 여러분 국내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안녕하시렵니까 저는 꽝낚시만 40년 동안 연구한 국내 유일의 꽝낚시 전문가 쭈리쭈리 쭈리박이 올시다 저는 지금 1년만에 궁평항에 나와보는데요 작년 딱 이맘때쯤에 여기서 보구치 새끼 이 새끼 나쁜 새끼를 한번 잡은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도 나와줄지 한번 신명나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레이 노무 새끼야가 수고해줄텐데요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이름을 길게 줬냐고 하시던데 이름을 길게 줘야지 오래 사는 법입니다 옛날 산국지에서 보면 이름이 짧은 관우장비 유비는 빨리 죽었죠 근데 거기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름이 가장 긴 제갈공명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해요 오늘 평일 이른 아침인데 조사님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네요 원래는 저쪽 자리 저쪽 자리에서 던질라 그랬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여기 입질이 빨리빨리 안오는거 보니까 아직 망동에는 없는거 같아요 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조사분 보구치 한마리 올렸습니다 예 희망이 보이네요 저도 오케이 오케이 살짝살짝 입질 오오오 입질이죠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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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으쌰 으쌰 아 뭐있어요 뭐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오늘의 대상 어종인 보구치입니다 예 근데 조금 작죠 예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하하하하하하 자 부모님 모시고 오거라 얍 아이 생각처럼 입질이 빨리빨리 안오는데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갖고 미친댓이처럼 떠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끗발이 개끗발이라고 똥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입질도 싹 사라졌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이씨 땡씨 아 여러분들 짜루짜루 진짜루 제발 뭐 잡았냐고 뭐 잡히냐고 좀 물어보지 좀 마세요 가뜩이나 고개도 안 나오고 힘들어 죽겄는데 같은 말 계속 반복하려면 힘들어 죽겄습니다 아 여기 문신 문양 있는 토시 입으면 조금 사람들이 덜 물어볼라나 하하하하하하하하 뭐가 이렇게 무거워 아이씨 젠장아 아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휴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제가 잡았습니다 하하하하하 오늘 궁평항에서 보구치 낚시를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런 10cm 크기의 작은 보구치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예 40년 동안 꽝낚시를 연구한 보람이 있네요 하하하하하하하 아 이런 쓰레기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쉿